론드 선수로서 자존심이 있잖아요 자존심이 올림픽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목숨 걸고 합니다 다 씹어먹어버리겠습니다 선건이 왔다는 걸 보여주자 진짜 여기 미쳤다 간다 야 이건 뭐 했잖아 아 이건 뭔데 뭐야 이게 이거 뭐지 와 대박이다 진짜 광산이야 시컬백 미쳤다 진짜 상대 구매 가자 이 정도는 나와야 CO2지 1대1 경기장은 모두 세 곳입니다 대박 미쳤다 이거 그냥 UFC인데 배고팠나 봐요 시합에 얘를 그냥 죽일까 좋아지면 안 돼 죽어버리지면 안 돼 뭐야 미 bridges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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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히면서 죽는 거야 이런 건가 아니 다리 유리스 그만 이런 부잡이한 걸 어떻게 생각해내는 거야 도렌스가 미 가 미 가 미 가 죽지게 죽지게 마지막이야 나 놀라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내가 이곳에 살아남을 수 없겠구나 지옥이다 피지컬 100 두 번째 탐구